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랄까 완전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른 사람들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완전 그지같은 답장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잠 좀 잤다고 욕먹어가지고 오지게 싸움을 했고 지금 손절당할 위기인데요. 아니 여러분 얘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원재 조수석에서 자는게 왜 민폐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여자인데요. 제 친구랑 큰 싸움을 하게 됐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요. 그래서 그럴려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시시비비 좀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저를 포함해서 친구 3명이 만나 바람쎄로 좀 멀리 나갔는데요. 이때 저희는 친구 A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당시 친구 B는 뒷자리에 앉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게요 주말 저녁이라 그런건지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날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건지 굉장히 피곤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거든요. 그랬더니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 A가 저를 깨워요. 그리고는 야 너는 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냐? 잘거면 조수석 말고 뒤에 앉든가?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구요. 좀 민망하긴 했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됐어요. 사람 자는게 기분 나쁜거면 아예 잠을 자지 말라고 하던가 잘거면 뒤로 가라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그래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 근데 뭐냐? 나는 진짜 이해가 안되네. 뒤에서 자는건 괜찮고 조수석에서 자는건 안되는거야? 이렇게 모르니까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건 민폐라고 하네요. 아니 뭐야? 조수석에서 자든 뒤에서 자든 잠을 자는건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조수석만 민폐라고 하는거죠? 뒤에서 잠을 자는건 괜찮은거에요? 아 그래요? 온종일 계속 운전하느라 얘도 피곤하고 힘든거 그건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 아침 출발할때도 다같이 A친구집 주차장에서 만났던거고 집에 돌아올때도 집까지가 아니라 그냥 근처역에 내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지를 배려했다고. 그리고 제 말이 틀린건 아니지 않나요? 아예 잠을 자지 말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왜 꼭 조수석에서 자는건만 민폐라고 하는거냐 이거에요. 아니 그럼 자기 혼자 있을때 운전 어떻게 한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잠들면 그냥 혼자 운전하는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건데 나 진짜 이해 안되고 이 친구가 이기적인거 같거든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냐니 뇌를 조수석에 두고 내렸나? 이거 왜 이러는거야? 2번 보아하니 쓴이는 아직 면허가 없는거 같은데 장거리 운전하면 엄청 피곤하고 졸려요. 그래서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먹을것도 입에 넣어주면서 졸지 않게 배려해주는겁니다. 그런데 보조석에서 졸거나 잠을 자고 있다. 졸으면 전염되는거 쓴이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석에 있는 사람은 졸려도 꼭 참는거고 길도 옆에서 봐주면서 같이 가는겁니다. 그러니까 님은 양심도 없고 아는것도 너무 없다 이거에요. 3번 저기요 조수석 이름이 왜 조수석이겠어요? 운전자 졸음운전 안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자리니까 조수석인거야.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그러라는겁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운전자도 같이 졸려요. 4번 이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고? 야 잘 봐라 니가 지금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너 바로 옆에서 친구가 유튜브 보면서 낄낄대고 쳐 놀고 있네? 그리고 니가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년이 바로 옆에서 치킨이랑 햄버거 먹방을 찍고 있어. 어때? 이 정도만 해도 개빡치지? 근데 말이지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건 지금 이거보다 더 그지같은거야. 운전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건데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으면 빡쳐 안빡쳐? 친구가 운전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너도 완전 편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건데 지금 이게 할소리냐? 조수석 이름이 왜 조수석인지 제발 생각좀 하고 살아라 5번 야 잠깐만 그전에 너 그친구한테 기름값은 좋냐? 커피 한잔이라도 샀어? 운전하는 노동은 아예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지? 욕먹는게 억울해? 그럼 니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던가? 내 댓글 지가 그래도 우리같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리 하겠죠 근데 얘 말하는거 보니까 안그랬을거 같아요 6번 아니 미친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운전하는 친구가 너네 집으로 너를 모시러 가야 했고 또 마지막엔 집까지 모셔다드려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배려해가지고 친구 집으로 찾아간거고 전철력에서 내렸다 이건가 지금? 그래요 배려심이 참 깊으십니다 하 이건 뭐 내가 아는 큰 년이랑 완전 판박이니 7번 와 양보하고 배려해서 차주 집 주차장에서 만났대 아니 양보 안했으면 어쩔뻔해서 그래? 모든 대목에서 쓰니에 그지같은 인상이 다 보여요 내 댓글 이런 미친 친구가 니 개인기사냐? 그래서 월급은 주냐? 8번 솔직히 나도 옆사람이 잠을 자는건 상관없다 이런 스타일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와 별개로 글쓰는 인상이 썩은거 같네요 차 있는 데까지 가고 역에서 내리는거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당연한거야 아 정말 미친거 아니니? 추가 제 친구요 초보 운전 아니구요 운전한지 10년 넘었어요 초보라서 제가 뭐 옆에 앉아가지고 내비를 대신 봐줘야 하는게 아니라고요 딱히 제가 보조를 해야 할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보조 안해주면 운전 못하나요? 그럼 혼자 운전할때 물은 어떻게 마셔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엄청 예민하게 출발할때부터 제가 전화통화하는걸로 태클을 걸었어요 야 넌 옆에 앉아가지고 쟁일 통화만 하네? 이렇게요 근데 이거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전화였구요 아니 그런거 다 떠나서 이건 그냥 운전하는걸로 유사 떠는거 아닌가요? 어? 아니 조수석에 앉으면 아우 지금 제 친구가 운전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건가요? 뭐 그때 전화를 끊긴 했지만 저 완전 빈정상했구요 아니 그럼 뭐야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전화통화도 하면 안되고 잠을 자도 안되고 그저 네비 대신 봐주고 말뚱무 해주고 그래야되는거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저요 아직 면허 없어요 근데 이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절대 아니구요 딱히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서 취득을 안한거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 놀러가자고 사정한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야 우리 바람쐬러 가자 이렇게 먼저 말을 했던건데 어? 다들 다짜고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네요 그래요 보니까 여기는 화가 참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는거 같아요 안녕 댓글 1번 제 친구 초보 운전 아니구요 10년 넘었어요 초보라서 제가 네비를 봐줘야 하는게 아니라고요 병신이야? 야 운전경력 있으면 교통사고도 안나냐? 다들 비껴가? 아니 이게 뭔 개떡같은 소리야 대댓글 와 이 쓴이 개뻔뻔 진짜 어이없다 아니 야 너만 피곤해? 운전자는 안피곤하냐? 2번 네네 정말 잘하셨어요 계속 쭉 그렇게 사세요 영원히 3번 사람이 말이죠 모르는건 죄가 아니에요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절대 다수가 틀린걸 하나하나 알려줘도 그걸 안 듣고 무조건 지 말이 맞다고 우기는건 죄에요 그러면 어쩌겠어 본인이 제일 잘났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화가 많다네 헐 쓴이 너 지금 혹시 개그하는거야? 그런건가? 그렇구만 4번 4번 아니 그게 왜 민폐냐고 물어봐가지고 다들 알려줬더니 성질내는걸 봤어? 아니 이럴거면 왜 물어봤어요? 답장나세요? 님 지금 님이 얼마나 그지같은지 솔직히 알고 있죠? 5번 진짜 무네다 무네 제발 생각이라는걸 좀 하고 살아요 모르는걸 남들이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배우면 되는건데 그 알령한 자존심이 많았 때문에 여기는 화가 많은 곳이네 이러는거 진짜 없어보여요 6번 그래 어쩐지 운전을 해봤어야 알지 뭐 깔깔깔깔 7번 추각을 보니까 더 답이 없네 민폐냐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는데 그걸 예민한 사람들로 몰아간다고? 야 운전자들은 자기 혼자 다니는걸 제일 좋아해 이 그지같은 차도 없는게 사람들이 좋게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인성 진짜 개빠네 8번 아니 뭘까 머리에 든게 하나도 없어서 이러는건가 이거는 뭐 개소리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달달달달달 9번 솔직히 그래 옆에서 잠을 자는건 나도 상관없는데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하는거 진짜 개싫어요 아우 진짜 생각만해도 정신사람어 에라이 힝 10번 그래 항상 늘 이렇다니까 꼭보면 무식할수록 더 당당해 이상해 뭐 옆에서 잠을 자면 운전자도 잠이 온다 뭐 졸음은 전염된다 뭐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냥 옆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자체가 예의가 아닌거죠 사실 저는요 제가 운전할 때 옆에 누가 자면은 저는 상관 안하는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자라고 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피곤하면 그냥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잠을 자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자라 근데 남한테 남들 차에 탔을 땐 그러지 마라 예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인거죠 운전자가 그냥 자 자도 돼 이렇게 말하는거랑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 어때 자도 돼 뭔가 느낌이 다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갔는데 모르고 맨발로 온거야 양말을 안 신고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맨발이야 아이씨 뭐 어때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이거랑 찾아간 사람이 어? 아이씨 양말 안 신었네 아이씨 뭐 어때 그냥 들어가지 뭐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지 느낌이 다르죠 이런거라고 봐요 뭐 아무튼 이슨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글이 또 올라오고 할거 아니야 안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